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후에 타령 좋다 여기가 산발이죠? 이번월이 기가 막혀서 또 완전 다르네 이번월이 파슬리거든요 이번월이 파슬리 파슬리 홀 신기하지? 뇌서 자기랑 안하고 싶었던거야 경치 상단이 꼭 자기 가기 전에 같이 와야겠다 생각한거야 내가 먼저 꼭 붙이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? 파슬리 홀 등장 파슬리 홀 어디? 어떻게 쫓아야돼? 저기 사람들 있는데 뭐야? 저기 파슬리야 대박이지 그러니까 파슬리 홀 파슬리 홀 이즈 어떻게 쳐? 작년이 이걸 어떻게 쳐? 저기까지 어떻게 치지? 말도 안돼 나도 모르겠어 자기가 여기서 어디로 쳐? 눈은 안 맞는가? 57야등 손수입장 무난한 홀이 없다 자기가 여기서 어디로 쳐? 여기 왼쪽에 가려있어서 이쪽으로 쳐요 헐 왼쪽! 조치력이야 진짜 이쁘다 도와다 히히 오 오 오 굿샷! 네? 넘어갔다 오 멋있지? 네? 마지막 18번 홀 시그니처 홀이라고 해서 따라가 봅니다 잘 나옵니다 우와 밑에가 다 보이네 설마 설마 저 깃발? 헐 헐 여기서 저 깃발? 저 깃발? 여기 끝까지 이러네 장난 아니지 여기까지 날려서 어떻게 보내지? 저 오빠는 저 솜신탑 저 우측으로 쏠거야 헐 가능? 여자의 레드티에서 치고 가요 이러면 진짜 신기한 골프장이다 도와주면 세상에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빙수도 먹을까? 준비가 되겠네 오늘 벨트도 안 하고 왔다고 잘했어 핫팥도 있어 전골이 있네 오목탕에 소주 진짜 맛있다 엄청 비싸네 소주 얼마야 해물짜장도 가네? 냉면도 있고 냉면이 있네 냉면이 있네 우리 거 왔다 김치 많이 드셨어 웃었다 여자들도 엄청 많아 그니까 여자들도 타고 왔어 저런거 아까 어제 부서지는 차 맞아 학벌들 다 모여있네 입장들이 그냥 다 타있어 응 이거봐 대왕변이야 귀엽다 엄청 커 타이어 뭐야 우와 전립봉이냐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 거 같다 진짜 이거 봐 들어오고 가는 거 같다 진짜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일부 쿠키네 아 우와 카본이야 다 엔진 다 카본으로 되어있어 완전 캐리오키네 진짜 진짜 신기해 클럽이야 귀엽다 클럽이야 첫 태닝 여기가 여자들 물을 사는 참기름 뭐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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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나본데? 하트 초기 비용만 있으면 몇 번? 나 혼자 와서 여기 달리고 있는 거 아냐? 여긴 이제 카즈파리엘 하아... 무서운데? 우리 뭐 살까? 여기 또 처음 들어본다 한잔 그게 한잔 소주 브랜드가 이렇게 막았어? 어디 거야? 한잔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한잔 브랜드인가 봐 그거 끝인가 봐 그게 끝인가 봐 간주에 따라 주소 만약에 한 병 정도를 골라 큰일 두 개 질어봐 면이 아니네 아 자기 면 그거 생각했구나 응 플로드 해 나도 그리고 나는 색깔이 노란색일 줄 알았어 콜튀기라고 해서 그래서 저 밑에 저게 기본이잖아 아 그래서 저걸 봐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인다 왜 깨끗하게 매우 아름다워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을 감상하려고 합니다. 눈을 감상하려고 합니다. 눈을 감상하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만 찍을 수 있지? 외부는 상관없어. 실례가 안 찍을 수 있어요. 방, 번호, 문 이런 거 만지면? 음... 이런 거 괜찮아. 사진 한번 볼까? 사진 한 번 볼까? 여기는 한국마트인데, 조그만한 슈퍼 같은 느낌인가봐요. 엄청 외곽이라서 한참 안내. 다리 파. 달리 타. 다리 타. 솔직히 눈을 감상하려고 하다든지, 위에 카메라를 감상하려고 하는 중 아예 영상 matar다. 위치해. 우리 앞에 가는 글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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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